연수군은 지난 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주식회사 DSE로부터 저소득층의 감염 예방을 위한 덴탈마스크 5만 장을 기탁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SE는 2015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지금까지 100미 1만 3천 킬로그램,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거취약 가구를 위해 LED 전등을 교체해주는 주거안전지킴이 사업도 2016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꾸준한 기부참여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고 있는 DSE에 감사드리며 기탁받은 덴탈마스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